반갑습니다. 즐거운 주말입니다. 김민서 장부사랑님 약산수물 경남, 창원, 마산까지 잘 도착했습니다. 제가 개봉박도 한번 해볼게예 짜잔 짜잔 12명 한 박스 여기에 천연의 신비약산수라고 설명이 있습니다. 설명서가 있습니다.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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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한번 마셔볼게예 제가 조금 흘립니다. 양해 부탁합니다. 두번째도 약산수물 아주 좋습니다. 이렇게 흘려도 좋아요. 저는 행복합니다. 세번 마셔도 좋아요. 두번째도 약산수 이렇게 흘립니다. 물맛이 아주 좋습니다. 와 진짜 물맛이 좋습니다. 힘이 불쭉 불쭉 쏟아 오릅니다. 김민서 장부사랑님 감사합니다. 잘 마시겠습니다. 김민서 장부사랑님 채널에 가면 힘이 일정으로 불쭉 쏟아오릅니다. 여러분 많이 가서 응원들 많이들 해주세요. 즐거운 유튜브 생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사랑합니다. 맛깔나는 최사님 많이 응원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은성입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쌀 마시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셔볼께요. 역시 최고 강원도 홍천하천면 약산수 감사합니다.